현대차 그룹 생산직 채용에 있어 제기됐던 노조 세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8일부터 기술직 채용에 대한 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아도 지난달 생산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노조 세습, 노조 내정설 등과 같은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과거의 현대차 채용 과정에서 일부 비리가 있었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노사 모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직 채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기아도 노사 임단역 과정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업무상 질병에만 적용하는 등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그룹 채용에 취업준비생이 얼마나 지원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